오 되게 예쁜데? 뭐지 이거? 뭐야? 이게 어떻게 열여섯이야? 와 이건 진짜 예쁘다. 몸매 진짜 좋다. 아 귀여워. 좋아, 안녕하십니까? 뭐였어? 남자친구인가? 오 예쁘다. 진짜 예쁘다. 이건 진짜 열여섯 같지 않다. 야 이거 진짜 이거는 공실이 아닌데? 진짜 예쁘다. 안녕하세요, 수혜입니다. 안녕하세요, 한솔입니다. 오늘 모실 분은 인도네시아의 여배우이신 샌드리나 미셸이라는 분이신데요. 그분이 2007년생이었어요. 아 2007년이요? 만나의 16살. 2007년이면 놀랍게도 인스타가 1100만 달러. 빡세네. 1100만. 1100만? 말조심합시다, 비. 벌써부터 예쁜 것 같아요, 일단. 뭐야? 귀여워. 앞잎도 없는 것 같아. 어 일대 영상인가봐요. 예뻐. 어 귀여워. 귀여워. 2007년? 배우에요? 배우 괜찮네. 음, 그런 것 같아요. 풋풋하다. 흠. 전소비상 이렇게 많네. 오우. 예쁘다. 와, 2007년생. 2007년생이면 저희가 2004년생이니까. 3살 차이지. 네. 만 16살. 중3. 하. 오우. 응, 귀여워. 오우. 오우. 귀엽다. 계속 막 미스코를 이렇게 보다가 귀여운 거 보니까. 아, 진짜 귀엽다. 풋풋해. 아기는 아기구나. 나 중3 때 뭐 했지? 흠. 영상이 너무 PC방만 가는 것 같은데. 흠. 와. 진짜 청순이다. 이동결 청순이지. 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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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. 오우. 멋있다. 흠. 근데 여기 여섯 같지 않네요. 그러니까. 오우. 두단 촬영. 두단으로 촬영한 것 같은데. 이거 떨어지면 다 마이터 찍혔는데. 흠. 오우. 흠. 오우. 멋있다. 와, 배에서. 걔 진짜 멋있다. 근데 겁도 안 나가? 그러니까. 전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. 저.. 제주도 갔는데. 요트 타는데 거짓말 주고. 소리 지르면서 탔어요. 진짜? 사진을 찍어야 했는데 못 찍게 느껴요. 내적 소리 지르면서. 사람들이 많으니까. 두두두두두두두 떨면서. 근데 찍을 때 그거 아시죠? 여자들 국물. 표정 싹 변하는 거. 싹보암 영상 찍었어요. 아주 그냥. 흠. 어우, 몸매 진짜 좋다. 친구인가 보다. 아, 귀여워. 흠. 아가들 아가들 나 확실히 어리긴 하다 딱 어린 티가 나요 우리도 어려요 우리 아직 20대 우리도 늙었어 네? 아니요? 무슨 말도 안되는 우참한다 좋아하는 남자 뭐였어? 남자친구인가? 아는 오빠 느낌 난 이거 남자친구 맞나? 남자친구 맞나? 남자친구 같은데? 이렇게 웃는 거 같나? 응 예쁘네요 커플이면 좀 마음이 아플 것 같긴 한데 오 예쁘다 이건 진짜 열여섯 같지 않다 근데 요즘 열여섯도 다 저희처럼 되게 어는처럼 저희보다 더 어는스럽게 입고 다녀요 옷을 막 네 그래요 뭐요? 막 옷을 막 잘 입더라고요 되게 당연히 성인인 줄 알았는데 학생이나 애들이 진짜 많아서 당황했어요 나 중학교 때 맨투맨 밖에 안 입은 거 같은데 저도요 저는 평상복 화장도 안 했어요 저는 맨날 교복 저 완전 착실한 학생이어가지고 교복 위에도 난 맨투민 아 저는 교복 저희 그런 거 허용이 안 됐어가지고 학교 완전 지금 국민학교 느낌 났어요 진짜? 극혐 국민학교 야 이거 진짜 이거는 공실이 아닌데 되게 어른 같아 네? 되게 어른 같아 한 번만 다시 볼까요? 이거 짧구나 사실 뭘 본건지 몰라가지고 자기 얼굴 자강인가요 이거 혹시? 그치 얼굴 자강 당황스럽네요 그렇지 않을까요? 킹맞네요 네? 되게 어른 같아 와 얘도 복근했어 야 이게 낯배가 다 있어요 몸매가 진짜 좋다 그니까 어우 싸우는 거 봐 장난 신는 거 보니까 진짜 16만네요 아 네 진짜 몸매가 딱 이렇게 딱 돼있어요 딱 잡혀있어요 열여섯이 쉽지 않은데 아 청바지 흰티 국물이죠 아 이쁘다 덧니 귀엽다 16만네 남자친구 맞는 거 같은데 네 계속 나오니까 남자친구 맞네 남자친구 맞네 아 네 배경이 되게 예쁘네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맞죠 인도네시아 역시 인도네시아는 근데 구름이 되게 뭔가 우우해 배경이 예쁜데 맞아 비울 거 같아 맞아 오 되게 예쁜데? 뭐지 이거? 뭐야? 이게 어떻게 16만네 이거 진짜 예쁘다 진짜 역대급 예쁘다 한 번만 다시 볼까요? 한 번만 다시 볼까요? 이거 되게 예쁜데? 너무 예쁜데? 와 와 되게 진짜 예쁘시다 와 나중에 크면 인기 되게 많겠다 진짜 예쁘시다 깜짝 놀랬네 완전 되게 3년생 2007년생 2007 굳이 강조 안 하셔도 될 거 같은데 조금 아 근데 2007년생 치고는 되게 16이잖아요 만으로? 저희가 20살이고 아니 만으로 19살이고 19살이에요 만으로 아직 저희 근데 되게 되게 성숙한 거 같아요 되게 청순한 면도 있고 성숙한 면도 있는데 되게 이렇게 자라는 과정을 보여주는 느낌인데 자라면서 이제 청순함은 벗고 세련된 이미지로 되게 가는 느낌이에요 저 처음에 영상 봤을 때 아 이거 진짜 어리구나 사실 2007년생이라 좀 아예 어리다 했는데 갑자기 마지막 영상 보니까 야 이거는 2007년생이 아니네 이건 진짜 무조건 성인이다 딱 이런 느낌 받았어요 뭔가 애기 애기 하는 거 같은데도 맞아요 뭔가 갑자기 또 어른? 이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나 그런 느낌 있어 특히 좀 어른이니까 말조심하게 뜨더라고요 영상 하이팅 천백만네 말조심하게 아 천백만났다 천백만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안녕